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!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2020년 한림예고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 중 범규, 태은이, 휴닝이가 모두 이번에 한림예고 3학년에 올라가잖아요 각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축하해서 한마디씩 하는건지 범규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무용과 식기 범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림예고 입학하시는 우리 후배님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또 제가 3학년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3년 동안 매점을 다녔는데 매점 추천 메뉴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항상 매점에 가서 사과주스랑 신초리를 맛볼록 사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꼭 한번 먹어보세요 좋습니다 한림즈 중에서 제복을 제일 잘 챙겨있는 신용음악과 군기 태연입니다 여러분 저랑 범규형이랑 같은 3학년인데 범규형을 시키고 저는 군기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어 그러게요 듣고 보니 궁금하네요 네 그 이유는 저희 학교가 처음에는 연예과, 뮤지컬과, 실용무역과 이렇게 3과가 먼저 생기고 1년 뒤에 실용음악과, 패션 모델과, 영상 제작과 이렇게 생겨서 그렇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최근에 안 왔습니다 오 역시 우리 똑똑이 나처럼 똑똑해 후배님들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법만 해도 정말 유쾌한 친구들이 많아서 즐겁게 보내고 있으니까 즐거운 학교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닝이 네 후배님들 진심으로 한림예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편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좀 힘들긴 했는데 학교 분위기를 되게 자유롭고 좋아가지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도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같이 열심히 다녀요 화이팅! 네 우리 멤버들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한림예고 신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중문화예술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림예고의 무한한 발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모로우바의 투게도도 올해는 더 멋진 모습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하드립니다 네 응원하드리겠습니다 원! 트리!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의 투게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